슈퍼 도발 무기 전사 요구사론 덱 이게 난 좋은데 맘에 들어 난 이 덱이 좋다 너에게 닿기를 아 요 덱도 개구리 개구리 댁이잖아 데스윙 쓰는거 아 좋았다 불길의 심장 동전 잼몽을 그냥 잼몽을 그렇죠 오케이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요거다 요거 억지 억지로 똥 싸는건 뭐에요 어 녹아내린 칼날이 녹아내린 칼날이 됐네 두번 녹았다 좀더 쎄지나 불안 칼날 어 아 도매모 아 되게 되게 차고싶다 도매모 얘는 얘는 잡는건 확정인데 이거 이거냐 이거냐인데 이게 이게 더 좋은거 같애 그지 얘는 언제라도 1코잉가 쓸 수 있고 가만히 있어라 요대로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안된다 이 친구 그대로 있어라잉 아 어 밀고자 밀고자 좋다 오케이 마스터돈 좋았다 아 아 참 한개 뽑아올까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퀘스트 많이 깼어요 난투 빨리 찾아야돼 난투 하아 아 얘는 이런거 뽑으면 이산하지만나가 매팩 아니야 매팩 난투 난투 뽑고 난투 돌리자 다음때 난투 아직 요거 뽑고 돌리자 오케이 어 복종이? 복종이? 든든하다 복종이 복종이? 아 아 난투 나와야돼 난투 이거 뽑고 난투 돌리면 이길 수 있어 진짜 그거밖에 없어 그 판단 때문에 너의 심장은 터지리라 내가 꿈을 꾸며 내가 꿈을 꾸며 아 이거 난투 났으면 내가 이긴건데 그지? 살짝 아쉽다잉? 안죽어 안죽어 여러분 한턴만 기다려달라죠 그럼 구질구리란 말이 어딨어요 끝나고 한팔 더하면 되죠 좋았다 한팔 더워 다음날 이런 폭염 질구질 하느니 쿨하게 다음팔 안되라 이거 이길수도 있겠는데? 그게 쿨하냐구요? 어 이거 이길수도 있겠는데? 아직 모르겠는데? 오케이 남자답게 자결한다 왠지 혁주제가 여기서 뭘 뽑고싶어했겠지만 약오르겠지 이러면 아 이형님 여기도 더하자 그러면 소고기 속이다 여기도 더하자 그러면 소고기 속이다 이형님은 엠이 엠이